인천시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당정협의회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,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유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행정체제 개편 추진,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인천발 KTX 건설,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.